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믿는데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태어난 사람 당신을 사랑받고 있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이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Morning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 받고 쌓일缺음이 감사합니다.